1.1과 0.1을 더하면 1.2가 아니래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바스크립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가 5라는 숫자를 저장해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램이라는 부품 있죠?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램이 뭐냐면 그냥 확대해보면 0과 1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칸들이 한 100억 개 정도 있어요. 그런 전자기기일 뿐이에요. 메모리 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이 메모리에다가 8칸 정도를 마련해두고요. 자 여기다가 숫자를 저장해줍니다. 근데 0과 1만 저장할 수 있대죠. 그죠? 그럼 5 같은 숫자는 어떻게 넣냐고요? 이진법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저장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진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10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진법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숫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칸을 더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정수를 저장해둡니다. 자 그러면 5.125 같은 이런 소수는 어떻게 기록해둘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25를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진법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대충 이렇게 밀어넣어도 되겠지만 나중에 연산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같은 걸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컴퓨터는요. 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메모리에다가 숫자 하나 저장을 위해서 이제 32칸 정도를 넉넉히 마련해두고요. 맨 첫 번째 칸엔 숫자의 부호를 저장해둡니다. 부호가 뭐냐면 그냥 음수인지 양수인지 여부요. 양수는 0으로 음수는 1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숫자를 이진법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점 찍은 부분 있죠. 자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이러려면 이제 뒤에다가 2도 좀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까 숫자랑 똑같이 이렇게 동작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소수점 우측 부분 있죠. 자 요거는 맨티사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맨 뒤에 23칸에다가 이렇게 딱 밀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부분 있죠. 자 이거에다가 127을 더해서 이제 이거를 이진법으로 변환해서 맨 앞에 8칸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게 컴퓨터가 소수를 저장하는 원리예요. 실제로 이제 C언어 같은 거 쓸 때 소수점을 보관하기 위해서 플로트라는 자료형을 만들게 되는데 자 그거 플로트라는 걸 쓰면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요런 방식엔 사소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0.125 같은 숫자는 이진법으로 변환을 하면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근데 0.1 같은 애매한 숫자들은 이진법으로 변환을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고요. 무한히 1100이라는 패턴이 막 반복이 돼요. 그래서 0.1 같은 요 숫자를 저기다가 어떻게 저장을 합니까? 숫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칸은 최대 3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뒷부분을 컷해버리고 저장해줍니다. 왜냐면 이 세상엔 무한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컷해야 돼요. 자 근데 컷해버리면 요만큼의 오차 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짜다가 0.1 같은 숫자를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했다 해도 정확히 0.1을 저장한 게 아니라고요. 0.1이랑 비슷한 숫자를 저장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0.1과 1.1을 더했을 때 1.2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원리 같은 걸 알아야 코드를 잘 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모르고 코드 짜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이 죽는다고요. 걸프전 때 미군이 운영하던 패트리어트라는 무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미사일 요격 장비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 요격에 실패해가지고 28명의 군인이 전사한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였냐면 패트리어트를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시간을 0.1초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뭐 변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계속 0.1을 더하는 식으로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그 프로그램은요. 이제 숫자를 저장할 때 이제 메모리에다가 24칸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0.1 같은 숫자를 표현할 때 약간 오차 같은 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시간마다 0.0034초만큼의 오차가 생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느 날은 요 프로그램을 100시간 정도 연속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0.34초 정도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겠죠. 자 그 0.34초의 시간 오차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의 좌표 계산하는데 좀 오차가 생겼고요. 자 그래서 요격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28명이 전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뭐예요? 아주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자료들 있죠. 돈 같은 거. 5.1달러 이런 것들을 변수로 저장해두고 싶으면 어떡해요? 플로트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5.1달러가 아니라 일부러 100을 곱해가지고 5,100센트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작은 오차 같은 게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플로트를 굳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반올림 문법 있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고요. 또는 소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저장을 하고 싶으면 더블을 쓰면 됩니다. 더블이 뭐냐면 자료 저장할 칸을 64개로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나중에 메모리 용량 같은 걸 2배만큼 차지하겠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정확도가 중요하면 더블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고 자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맨 앞에서 설명했던 동작 원리 있죠.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알아서 생각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잘 알아두면 나중에 오버플로우 현상 난이나 인피니티 같은 개념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G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